운전을 하시는 분이라면 무인 카메라에 단속된 경험 있으실 텐데요. 교통 범칙금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는 교통조사 예약 시스템이 있습니다. 바로 교통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e-fine인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교통 범칙금 인터넷 납부 교통조사 예약 시스템인 e-fine은 별도의 회원 가입 없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서 위반 일시, 장소, 과태료 등 단속 여부를 조회하고 교통 범칙금,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미납 범칙금, 미납 과태료, 벌점, 운전면허 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으며 운전 경력 증명서와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등의 민원 서류를 인터넷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1년간 무의반, 무사고, 준수 서약을 지키면 10점씩 마일리지를 부과해 이후 면허 정지 처분 시 누적 마일리지만큼 벌점을 감경하는 제도인 착한 운전 마일리지도 e-fine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해서 확인하는 것이 번거롭다면 e-fine 홈페이지에서 무인 카메라에 단속이 됐을 경우 문자로 통지해주는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별도의 링크가 있는 문자메시지는 범칙금, 과태료를 사칭하는 스미싱 메시지므로 클릭하지 마세요. 운전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e-fine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는 것이 아닐까요? 운전자 여러분 오늘도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 운전자대자 반죽시키고